어디까지 가봤니 아시아는 10개국을 여행하며 친구를 사귀는 보드게임이래 우와 정말 재밌겠다 어떻게 하면 세계 어린이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? 우리도 생김새도 색깔도 다 다르지만 친구잖아 서로를 알아가며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? 맞아 그런데 세계 어린이들에 대해 어떻게 알아가지? 나라별 문화를 알 수 있는 나라 카드 나라별 명소에 도착하면 받을 수 있는 친구 편지 나라별 퀴즈를 풀 수 있는 깜짝 퀴즈 놀이 상자 칸에 걸리면 체험할 수 있는 세계놀이 도구 아시아 10개국을 여행하면서 친구를 사귈 준비가 되었나요? 그렇다면 어디까지 가봤니 아시아 보드게임 속으로 고고!